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참고 전일까 진짜 귀여워 엄마야! 엄마 얘 봐! 너 약속해 이거 약속해 외치겠다 금 겁나 쳐밀르고 왔어 왜? 어떻게 돼? 왜 몰라도 쳐밀르고 왔어 나 희귀해서 못들리고 왔어 완전 천안 만수로네 금금 만수로 진짜 모르겠다 ayım 일빈 미끈 우리 막내 이쁜이 아무래도 만수르님 내리세요 만수르님 내리세요 얘 너무 소수없잖아 언니 딱 좋아 딱 좋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타이어가 터졌어 타이어가 터졌다고? 타이어가 터져서 뽈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야 뭐 박지가 뭔데? 민지가 있어요 아 그 몇이에요? 산에서 지금 또랑이에 빠졌거든요 네 뭐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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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는 1단에 넣으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이시겠어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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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언니 하지마 저 윈지로 하자 저쪽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와 그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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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하나 꺼내줘 막걸레 막걸레 아 이거 됐어 지금 이거는 바람 빠진 상태에서 흙이 들어가서 오는거지 ôngBM 에히 잠시 심지어 피아노 지금 유용한 단날 롯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살다가 정신 차리라는 걸 처음 들어봐. 언제부터 진짜 집중해서. 너무 긴장하면 안 돼야 돼. 멈췄다가 가고 이런 게 힘들어해. 장갑 없어? 장갑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레이스 장갑 좀 땀 흡수되게. 장례식 장갑. 11시, 1시. 핸들 11시, 1시. 시계 방향으로. 배고프지? 다 고생했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사님, 여기 음료수라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가세요. 고생들 했어. 언니, 시동 키고. 텐션은 놓지마. 정신을 놓지마. 정신을 놓지마. 같은 방법입니다. 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